내 소율! 오, 섹시하다. 준비를 많이 했네, 진짜. 진짜, 오케이. 귀엽다! 와, 예쁘다! 하나뿐인 소중한 그 사랑 몇 분이냐 우와! 후후후! 이거 이런 춤이 있었어. 애들이, 하다가 어떻게 해. 애들이, 하다가 어떻게 해. 따, 훅! 따, 훅! 따, 훅! 따, 훅! 이건 아니지? 따, 훅! 방금 이거 약간 중간에 출산까지는 아니죠? 네. 볼리들 춤이죠? 네. 약간 좀 더 분위기를 업 시키기.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아우, 잘했어요. 애써요 좋았어요. 자, 그럼 이제 압욕을 한번 갑시다. 애써요. 응원해. 울산구조사 매주 일요일에 juk